갑자기 위에 빵구가 나고 마그마, 위산이 막 흘러내려 그러면서 막 겁나 고통스러워하고 온 세포가 막 흔들리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백혈구가 말해요 저건 세균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일하는 세포 4화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엄청 기다리시고 이거 진짜 재밌어요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터칭이 있을 거야 날씨랑 관련이 있어요?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 주인공이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아 뭔가 해산물을 좀 먹는 거 같고 근데 다행히 좀 건강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 나가는 거야 해산물을 먹어서 안 좋다 처음에 시작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인간의 몸속이라고 하면서 용암이 나와요 어? 그렇네? 겁나 마그마 나오면서 이제 근데 또 이게 잘 봐야 될 게 용암이 내려온 이 벽을 잘 봐야 돼 벽이 절벽인데 뭔가 울뚱뚱뚱하잖아요 위벽 느낌이네요 그쵸 이게 원래 위산은 산도가 굉장히 있고 또 위가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면 이렇게 엄청 쭈글쭈글하면서 좀 기둥처럼 보여요 주름이 많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절벽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마그마가 위산이네요 그쵸 그쵸 위산이죠 위산이 pH가 한 0.9에서 1.5? 이보다 거의 더 아래 진짜 산성이어서 마그마로 표현할 만 하죠? 사실 우리 몸속에서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위산이랑 위벽을 이렇게 표현했다 기가 막혔어 딱 넘어가더니 이거 보고 있던 백혈구가 갑자기 머리에 수용실 쭉 이러면서 어디로 뛰어가요 그 마그마 보고 있던 백혈구가 근데 딱 어디에서 보니까 약간 이 분홍색 옷을 입은 녀석이 이상하게 생긴 큰 창 들고 뭔가 이상하게 생긴 놈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몸뚱아리가 화려한데 잡균이래 잡균 뭔지 몰라 잡균인데 잡균한테 막 쳐맞아요 그러면서 막 영양분 내놓으라고 하고 뒤에 적혈구들이 막 영양분을 안고 있어 실제로 알 수 없는 세포들이 막 이 분홍색 옷을 입은 세포를 보고 있는데 이게 엄청 이놈으로 막 분홍색을 패면서 아 자기 마크로파지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아 이러면서 아 씨 마크로파지 위대하다 약간 이런 느낌 좀 주면서 근데 분홍색균이 뭐지? 하는데 백혈구가 그 머리에 수용체로 이제 이게 균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갑자기 뛰어와 가지고 다짜고짜 잡균에 목을 베버려요 그래서 이 분홍균을 도와주는데 분홍균은 호상구였어 호상구는 에오시노필인데 실제로 염색하면 안에 좀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리고 안에 그라늘라고 이게 뭐 세포 독성을 가진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고 기생충이나 알러지 이런 게 있으면 특정 약 같은 거 먹으면 굉장히 의문해서 이제 카운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포거든요 백혈구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이제 피검사를 해보면 뭐 호상구냐 호염구냐 뭐 이런 거에 그 비율들이 있거든 특정 비율들이 좀 어긋나거나 변하면 어떤 병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보통 호상구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리 몸에 보통 5% 이내로 있는 애들인데 이게 근데 균한테 지으니까 막 주변에서 수근수근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약한 애들이냐 막 이러면서 수근수근거려요 처음 보는 백혈구가 있었냐 그러니까 좀 아주 메이저 아니에요 얘네가 원래 5% 이하로 있으니까 좀 적은 애들이긴 한데 백혈구가 균도 못 잡아? 약간 이런 느낌 그니까 백혈구의 한 종류예요 이 호상구가 그러는데 갑자기 그때 막 땅이 흔들려 땅이 흔들리면서 갑자기 이상한 놈이 마스크 쓰고 나타나서 겁나 이상한 멋있는 말을 해요 파멸을 향한 광상국을 멈출 수 있겠나? 겁나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얘네가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호현기구예요 호현기구는 바소필이라는 애인데 실제로 염색하면 좀 퍼럭해 보여요 프로딩딩하게 이런 느낌으로 근데 원래 잘 모르네요 자 얘네도 진짜 1% 미만으로 진짜 없고 임상적으로는 그렇게 막 저희가 관심있게 보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메이저는 호중구 그렇죠 호중구 뉴트로필 하얗게 나오는 그 친구가 굉장히 메이저 그리고 마크로파저도 메이저 근데 호현기구는 진짜 수도 적고 진짜 미스테리한 애인데 실제로 미스테리하게 나와서 이상한 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위기가 왔다고 하네요 평상시엔 존재감이 없던 호염구가 뭔가 위기가 왔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흔들리더니 장연비브리오가 겁나 외계인처럼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비브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폐류를 우리가 잘못 먹거나 상처 같은 데로 들어가면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균형의 식중독을 실제로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헬퍼티세포 우리 몸에 면역을 관장한 헬퍼티세포가 이제 막 세포들 이제 면역세포들한테 막 오더를 내려요 겁나 이제 또 뉴트로필이 백혈구는 진짜 겁나 용맹해 진짜 먼저 또 겁나 막 싸우고 어떻게 죽여 백혈구가 어떻게 하여튼 죽였어요 근데 그 이 엔엘을 면역세포가 모여서 죽였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뭔가를 침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센터에서도 어 뭔가 세균성 식중독 치고는 위벽 손상이 너무 심했대요 보통 이런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이런 균들은 위벽 손상을 시키진 않거든요 위벽은 진짜 산으로 엄청 두껍거든요 게다가 근데 어 뭔가 이상하다 뭔가 비브리오 폐혈증만으로 설명되지 않은 손상이 있다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빵구가 나고 마그마 위산이 막 흘러내려 그러면서 막 겁나 고통스러워하고 온 수포가 막 흔들리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백혈구가 말해요 저건 세균이 아니야 아까 비브리오 균이거든요 균이니까 백혈구가에 싸울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저건 세균이 아니야 뭘 거 같아요? 기생충 뭘 거 같아요? 이게 보통 알고 있는 고래 외충 고래 외충이라고 하는데 아나사키스라고 하는데 얘네 진짜 나 이거 보자마자 오씨 이거 그거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위를 뚫어버렸잖아 이게 진짜 뭐 연어 광어 우럭 뭐 이런 바닷고기에서 나타나는데 겁나 아파서 와요 그런 거 먹고 내시경으로 실제 보잖아요 이게 보면 진짜 이게 위벽의 머리를 박고 있어 받고 있어가지고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냉동하면 죽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그렇진 않지만 이게 실제로 위벽 밖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진짜 막 겁나 아파요 토하고 막 난리 나요 진짜 이거는 이제 그냥 기생충이니까 어떻게 백혈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쵸 얘는 진짜 덩치가 기생충이니까 눈으로 보여요 얘는 세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 그거 보니까 실제로 약간 진짜 뭔가 생물처럼 그러잖아 균이 아니라 그래서 구역 구토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위에 출구가 닫히고 반대 위에 입구가 느슨해져 아 그쵸 위에 출구가 아래쪽이구나 그쵸 그쵸 여기가 닫히고 위에가 열려서 입구가 열리는 거니까 식도 쪽으로 계속 이제 음식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겠죠 위상이랑 구토를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백혈구는 상대가 안 돼요 사이즈가 달라 백혈구는 겁나 터지고 날라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아까 그렇게 무시당하던 토상구 토상구가 다 등장을 해요 다른 세포들은 다 비웃지 너씨 겁나 약해서 균만 참하는 놈이 이렇게 거대한 놈이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무채해 누구야? 균한테도 못 죽이는 애가? 이랬는데 근데 그때 백혈구는 가라 호상구 그 적은 너만이 무찌를 수 있어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면서 호상구가 한마디 해요 내 임무는 본래 이것이다 기생충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기생충 머리에다가 냅다가 그 자기가 창을 꽂아버려요 근데 원래 진짜 기생충 감염이 생기면 호상구가 겁나 늘어나요 맞아요 카운터가 1000 이상으로 원래 500 이하로 있는데 1000, 200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얘네가 그 안에 독성을 가진 그라늘로 있어서 기생충을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학생 때 시험 같은 거 볼 때 물론 기생충 감염에 혈액 소견이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호상구가 증가하면 그런 쪽을 좀 의심해 보잖아요 그렇죠? 호상구 증가증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가 보는 게 기생충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톡소카라라고 어쨌든 톡소카라가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디테일이 또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기생충 감염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막 이제 세포들이 막 감동하는 거야 퇴치해줘서 고마워 호상구 이러면서 이제 호상구 집에 모여서 또 이제 약간 좀 귀여운 표정으로 또 이렇게 이제 또 약간 좀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관심도 잘 없고 잘 모르는 호상구란 이제 이런 세포가 우리가 이렇게 생선 같은 거 잘못 먹어가지고 기생충 감염이 됐을 때 중요한 한 방을 해주는 애다 약간 이런 감동이 있고 또 기생충 감염되면 안 되겠다 신선한 거 드시고 너무 아프면 병원 바로 가시고 잘 관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날씨가 더워져서 많이들 해프님들도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이제 꼭 조심하시고 뭐 손 같은 거 좀 잘 씻으시고 음식 위생에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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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